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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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굿모닝 굿모닝 이따 인기가요 뭔 소리야 이따 인기가요 와요 이따 인기가요 와요 이따 사전녹과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따 인기가요 와요 뭐야 이게 인사 드릴까요 하나 둘 스텝업 스트레이키즈에요 스트레이키즈세요 네 저희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왜 모욕께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오늘 왜 모욕께요 안 할래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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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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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스키즈 뉴스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김승민 기자님 앵커님 앵커님 제가 기자였네요 여러분이 팬에 가입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 네 진짜로 네 자 그러면 다들 지금 컴퓨터 이렇게 돌려둬도 되는거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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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시죠? 자 이 페이지까지 들어오셨나요? 지금 바로? 바로 바로 아니 여러분은 지금 하고 천천히 지금 하는게 아니라 이걸 다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이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 알겠죠 네 일단 들어오셨으면 오늘 오프라인 모두 혜택이 가능한 스타펜 라이프 팬쉽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상이 방 있잖아요 팬쉽의 깜짝 뉴스크루 스트레이키즈가 소개하는 오늘의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? 네 자세 SKZ 뉴스 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어 빼빼빼 네 네 스킬 할게요 맥킹심이 나와 어? 평현진씨 나옵니다 아 그건 계속 반복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다보면 잘 드레이키즈 팬쉽 그리고 다른 선배님 가수분들 팬쉽도 이렇게 딱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스테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빈에 있어요 저 클릭할게요 자 여기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가입하기 가입하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버전은 공식 팬클럽 가입 이거 키트가 포함된 거고요 팬클럽 가입 키트 제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키트가 뭔지 아시는 분 헬로키티? 아 네 조용히 하시고 키트는요 스트레이키즈 키트는 물품 같은 거예요 물건 같은 거 아 네 물품이요? 헬로키티는 뭐냐 아무튼 설명해 주께요 헬로키티 물품이요?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? 네 알죠 포토카드만 알고 있잖아요 네 다 비밀이에요 그러면 비밀이에요? 네 어머 어머 그녀를 할 소리 현진이가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뻥이야 뻥 뻥 뻥이에요 뻥이에요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 상품은 PC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뭐야? 뭐지? 기간? 네 뭐지 기간 읽어주세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누르시면 돼요 이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이걸 사시면 되고요 이거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뭐죠? 혜택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단독 방송 또는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어머? 뭐? 네 또 뭐 이제 회원 전용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영상 라이브를 광고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네 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셨는데요 게시판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게시판 활용 및 동영상 라이브를 광고 없이 시청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광고 나오는 거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저 이거 엄청 좋을 거 같은데 단독 콘서트 및 단독 팬미팅 우선 참여 와 이거 이거는 이거 그래요 우리를 더 가까이서 보실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어디 여기 혜택 어디 봐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하는 서울 공연 실황 라이브 시청권이 있어요 라이브 시청권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 제공 예정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본 페이지가 나오시면 여기 이렇게 buy를 누르시면 돼요 네 누르시고 바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코인 1400코인이 필요하네요 네 1400코인이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1400코인입니다 인터넷이 충전하시면 돼요 1400코인 이렇게 충전하기 누르시면 1400원짜리 되게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여기서 충전하고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매니저 형 누나들이 이미 사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바이 이거 바이가 아닌 이 바이를 하시면 돼요 비와이 이가 아닌 비유와이 동의하시고 동의 동의 이거 동의 필수라고 써있습니다 네 꼭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 이렇게 하고 이름 이거 뭐죠? 은희 휴대전환 인증했는데 자 여기서 바뀔 줄은 사실 저희 매니저 형 누나 두 분들도 대상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후에 시간을 이렇게 벌어볼게요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이해되셨죠? 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네 따라오고 계시죠? 자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게 타자가 보이면 안 돼요 저희는 네 저기 저희는 저희는 사실 저기 정보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몰래 쓸게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거라고요? 이게 저거 저거요 그 저 컴퓨터 따는 건데 말하지마 그냥 쳐 저건 직접 말하지마 말하지마 느낌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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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쳐 네 그럼 제가 쳐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아시죠? 캡슬라 예 예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저분 이름이 진짜 저거였네요 저는 몰랐어요 뭐요? 뭐요? 자 자 자 자 저는 소통을 여러분들 소통하세요 아 네 여러분 저희 그거 있어요 댓글 댓글 읽는 거 여러분 굿모닝 댓글 읽고 싶다 여러분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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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굿모닝 밥 먹었나요? 밥은 이 시간에 밥을 먹었나요? 저희 혹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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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 어떤 팬분이 이미 가입했다고 오 센스 제기 굉장히 쉽지 않나요? 그쵸? 그쵸? 누구나 따라 잠깐만 인증돼야 되네 어 인증 자 그러면 네 오고 있나요?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상관하고 계시죠? 노트북 켜야겠다 역시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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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스쟁이야 가입이 어려워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입 어렵지 않아요 승객 몇 번과 타자 몇 번만 딱 휴대전화가 있고 생일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꼭 가입할게요 오 예아 근데 이게 진짜 회원 혜택이 네 어 저도 이제 봤는데 되게 어 정말 어 안 돼요 인증번호를 다시 와 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제 핸드폰 아니라서 내가 자 자 내가 잘못 진게 있나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? 저 미트볼 먹었어요 미트볼 미트볼 예아 뭐야 맞는데 맞는데? 아하 미도 잘생겼어요 아 역시 여러분 한 번만 더 네 다시 해볼게요 인증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모든 스테이드를 다 존줘합니다 맞아요 아 컴퓨터가 안 되신다고 아 아 컴퓨터 안 돼요? 어 이거 온라인으로 안 돼요? 아 이거 핸드폰으로도 되지 않나요? 가입했는데 또 가입하냐고 이거 핸드폰은 없다고 PC PC에서만 가능하다고 네 아 여기 PC에서 가능하다고 아 가입했는데 또 가입하냐고요? 그거는 어 원하시면은 해도 돼요 네 아 진짜요? 두 번 가입돼요? 오늘 오늘 마트 갔는데 미루 나왔대요 오 인증번호가 안 온다고 네 다시 해볼게요 마트에 미루가 오 약간 신나는 쇼핑 계속했어 아 힘들지요? 쇼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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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윤님 윙크 해달래요 윙크요? 네 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여러분 이거 티켓으로 나온 것도 보고 계시죠? 맞아요 오늘 오늘 누구 나와요? 리노 형 승민 창빈이랑 찬이 형 창빈이랑 찬이 형 아 아 너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어떻게 됐어 됐어 자 이름이 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이번에 홍길동님 홍길동님 네 홍길동님 홍길동님 네 바로 이렇게 하실게요 구매가 완료되어 구매가 완료되어 바로 바로 이렇게 구매가 와야 됩니다 네 이름으로 인지를 하고 동의만 맞아요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간단합니다 네 바로 확인 그러면 그러면 나는 1기 가입 축하드립니다 우와 여기 직접 가보시면 이렇게 우와 저희도 가입됐습니다 우와 이거 다 있는 거네 다 있지 이거 우리 거 원래 있어 우와 어디 있어 페이지? 아 네 아 네 네 저희 이렇게 스테이 1기가 되었습니다 예 참 쉽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가입했으면 이렇게 가입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되냐 비디오 그렇죠 여기 많은 게 있어요 많은 게 이제 뭘 하면 되냐 뭐해요? 뭘 하면 되는죠? 자 여기 포스트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 저희 글 한번 올려볼까요? 아 좋습니다 스테이가 볼 수 있게 포스트는 쓰는 거예요? 포스트? 아무데나 쓰고 싶은데 아무데나 쓰세요 막 숨겨서 쓰세요 팬들 스테이가 찾으면선 재밌잖아요 그죠 그죠 아 여기서 쓸 수 있나? 댓글 이름이 있나?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게 뭐야? 자 여기 팬이라는 분들 들어갑니다 팬이라는 분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막 올라와요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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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올라오고 있어? 네 우리 댓글 달자 스테이키드 화이팅 살 옹행 진짜 왔네 안녕 여기 있는 곳에 내가 너무 사랑해 왜 왜 승민아 너무 예뻐 여기 있네 저희도 한번 글을 남겨볼까요 여러분? 저희의 글을 여러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유롭게?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거야? 네 자유로워요 완전 프리네 프리덤 자 한번 쳐볼게요 스테이 보고 있나? 스테이 보고 있나? 이렇게 쳐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예 됐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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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진 아이디 관리자 꺼 아니에요 이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아직 닮으면 안 되는 거죠? 저는 닮으면 안 되죠 안녕 스테이 자 잠깐만 그러면 컴퓨터를 잠깐 반납할게요 완료 안녕 스테이 올려볼게요 그럼 우리 소통합시다 우리 여기서 소통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어머 9만 7천분이 보고 계시니까 9만 7천분이 가입해주시는 건가 봐요 우와 자 사진도 있네 현진이는 왜 손에 검은 점이 있어? 아 오늘 팬사인회 갔다 왔거든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주 칠칠 맞아요 역시 우리 창빈이 잘생겼어 아 역시는 역시죠 역시 와 신기하다 파스타 먹고 싶다 너도 난 파스타? 네 너 파스타 먹을래? 지금? 아니 지금 아니겠어요 아 됐다 됐다 음 영봉이 팬들에게 소식을 전해보세요 아 아까껏 이제 제가 스테이의 입장으로 한 거니까 저는 지금 저희 계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스트레이 키즈 계정으로 돌아왔고 여기 딱 소식입니다 팬들에게 소식을 전해보세요 전해볼게요 스테이 저희 이거 방금 올렸어요 뭐 올려있냐? 새로고침 해봐요 위로다 해봐요 오 오 오 우리 스테이 막 여기 올리고 있어 그래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 막 나 잘못 눌렀어 스테이 나도 보고 있나? 뭐 있나? 오 누나랑 웃음 소리 너무 심각적이야 누나 많이 웃어져요 누나 누나 완료 여러분 올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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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스트레스를 여기 여기 댓글 달아도 되나요? 담겨줘요 담겨줘요 여기에도 댓글 달아주나요? 네 네 뻔해기 어땠네 나 할래 해봐봐 민호는 귀여워 사동이에요 여러분 가입하기 너무 어렵지 않죠? 아니 가입하기 아니 가입하기 정말 어렵지 않죠? 그 지금 여기 댓글에 답글 달아도 돼요? 네 네 답글 달아도 돼요 이거 완전 이거 완전 Q&A 타임 네 해피 안녕 해피 벌스데이 이미 가입했다고 하트 칭찬해줘 여기 댓글에 댓글 옆에 CH 플러스가 있는 게 가입하신 분들 C 어떤가?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댓글 보다 보면 CH 플러스가 있잖아요 진짜? 이게 다 가입하신 분들이야 그러면 우리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현진아 이거 봐봐 너도 너도 널 정말 사랑해 여러분 댓글 남겨줄 때 옆에 CH 플러스가 없네요 오늘 이렇게 VM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댓글 옆에 CH 플러스가 돼 있겠죠? 맞아요 나도 공식 가입했어 우리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하트가 없으니까 이제 점점점 CH 플러스 달고 오신 분들 알 수 있어 I love you baby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이리노 귀여워 이리노 귀여워 그런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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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! 그렇죠! 그런가요? Stay do 귀여워 자, 공부가 응 새로 오셔야 될까? 오케이 좋아 좋습니다 현진아 짬빈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오 뭐야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영복아 내가 오늘 너 꿈속에 들어간다 나도 갈래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우리 영복이 꿈속에서 만나요 네 이리노 잘생긴 비결은 음 음 음 음 뭐죠? 응 잘생긴 비결은 우와 많이 잘린다 스테이에 사랑을 먹고 자라면 됩니다 예 글에 댓글 달아야 될지 여기다 댓글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 둘 다요 둘 다요 둘 다요 상대한 나신분에 좋아요 어? 저희 이제 이번에는 포스트에다가 글을 한번 써볼까요? 아 좋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음 뭘 올릴까요? 글쓰기 글쓰기 해서 글쓰기 해서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갈지 어? 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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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녕 안녕 난 어디든 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어디든 비행할 수 있는 청소년을 띄고 띄고 손 띄고 인정 좀 그렇다고 이리노야 너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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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는 말고 나는? 용복 느낌표 아이고 아이고 어 치킨 먹고 싶어 우리 우리도 글쓰자 우리도 지금 발전이 없다고 옆에는 포스트 글쓰기 창빈이랑 현진이가 있어 제목 작사가의 작사가의 바이브로 제목 한번 지어봐봐봐 야 이거 그런 것도 할 수 역시 이거 이거 글씨체도 크기도 크기도 할 수 있잖아 글씨체도 바뀌네 오 오 세 개 있네 글씨체도 세 개 있네 오 제목 가운데 정렬이지 제목 좋아 제목 올려보자 여기다가 그대로 올리고 있어 너희는 너희는 우리 스테이는 누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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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제목 뭐를 해 제목 제이도 제목 창빈현진 왔다감 됐겠지 빈이 지목 되겠죠 빈이 지목 등록 등록 하고 여기다 댓글 달 수 있는 거겠지 댓글 아이고 자 등록 빈이 지니 왔다감 등록 등록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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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스테이가 여기다가 댓글 달 수 있나 봐 빈이 지니 왔다감 내용 내용 빈이 지니 왔다가요 어떻게 Earth 와 ز이로 Jahre 그걸 엔터 왜 왜 아니 18 де F5 눌러주세요 새로고침은 F5입니다 가운데 장렬 가운드 장렬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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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제 채널에 나오면 그러면 여기다 댓글 넘겨주시면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방금 퍼스트에다가 내가 올린 게 있었거든? 그래서 스테이가 우리가 댓글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색깔도 돼 근데 우리 안에 댓글에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어, 이제 있어 왜 이렇게 답글 쓸 수는 있어 흰색, 뱉다 어디였어? 제가 다시 우와, 흰 색깔 여러분, 저희가 뭐라 썼는지 찾아봐요 여러분, 이거 한번 저희 흰 색깔로 써서 안 보일 텐데 그거 마우스로 드레이드를 하면 될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안 되지 안 될 거예요 간다, 드레이드를 등록 정식 채널? 브이 앱 댓글이 멈졌어 이 채널이 스트레이 키즈랑 오피셜 펜션 오피셜 펜션 유튜브 저흰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오피셜 펜션 유튜브 전체 공개 감사합니다 등록 좋다 아무 글이 없는 거 없죠? 아무 글이 없는 거 없는 것 같지만 글이 있어요 오! 나 진짜 센스쟁이 아니냐? 아니야 댓글은? 댓글 어떻게 봐 FO FO 포스트 네 뭐야, 벌써 이렇게 925 우와 대박 대박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못... 왜? 아무것도 안 보여? 여러분 이거 그거 하면 돼요, 그거 마우스 드래그하면 글이 보여요 마우스 그... 아무 데도 한 번 드래그 해보세요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진짜 너무 센스쟁이인가 봐 근데... 잘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쓴 글 여기 이렇게 있어 지금 근데 저기서 이미 볼 수 있네요 어? 미국이야 되는구나 아... 잠깐만 잠깐만 아... 아... 이 사람들 아... 너무 쉽네 내가 너네 거에다가 댓글 남겨줄게 아... 댓글 다 해볼 뭐 신기하다 리디오 그러면... 네 네 네 이거... 영어로 설명해 드려야 되나? 드래그 해야 된다고 드래드 드래그 드래그 If you can't see our... 댓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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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you can't see our 댓글 Yes You should drag No 댓글 우리 글 썼다 댓글 아니라 Yes If you can't see our sentence Yes You should 마우스 드래그 마우스 드래그 네 네 네 맞죠? 아니요 휴대폰은 복사하면 된대요 뭐야, 스테이 사랑이 있어 나야 놀라지 마 우리야 댓글 써줄게요 고마워요 어떻게 이제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제 다 저희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신기하다 어렵지 않죠, 스테이? 네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, 그렇죠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? 발표하기 굉장히 쉽죠? 쉽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V LIVE 볼 때 그 옆에 보라색 표시가 있으면 네 CH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실 때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팬들과 이렇게 소통했을 때는 게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혜택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스테이가 여기 가입해서 여기다 포스트 이런 데다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스테이가 올린 글들을 반갑네요 어? 그래 거의 팬지네 그쵸? 비슷한 거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영업선이 아닙니다 네 저희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들어봤는데 네 저희는 네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빠르고 쉬웠습니다 좋네요 자 여러분들 네 앞으로 네 자 먼저 하겠습니다 네 팬심에서 많이 만나요 우리 네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 미로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내일 있을 인기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4월 20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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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정인씨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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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